당장의 대화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오수양입니다 저는 국내 1호 심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2000군데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KBS 아침마다 TV조선 얼마예요? MBN 황금알 등 20여 개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출연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으로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의도대로 넘어간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전달될 때가 있죠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걸까요?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은 또 다 그런 걸까요? 상대방의 심리기절을 제대로 알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 궁금하시죠? 실용심리학은 대화를 할 때 저절로 끌리고 틀어진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설득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지갑을 열게 할 수 있고요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실용심리학과 심리대화법은 삶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이성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계약에서 예스를 성공시켰고요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필요와 목적에 맞게 심리법칙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용심리학, 심리대화법만 제대로 알아도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한 마음, 작은 틈새를 읽고요 거기에 맞게 부드럽게 유도하는 심리기술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할 텐데요 감정노동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일상의 심리대화법, 관계 회복의 심리대화법 설득과 호응의 심리대화법, 연인과의 심리대화법 지갑을 열게 하는 심리대화법 성과와 능률을 높이는 심리대화법을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립니다 심리대화법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의에 녹여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딱 10분만 이 10분만으로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